한국 HP 퍼스널 시스템 그룹 어디서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본인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. 여기 보시는 라이티브 기능을 통해서는 어두운 곳에서 쉽게 타이핑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으며 여기 옆에 또 보시는 웹캠문 같은 경우는 단순히 화상통화가 아니라 어떤 텍스트를 스캔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비즈니스 카드나 다른 텍스트의 인포메이션들을 이런 스캔을 통해서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한 부족한 확장성을 울트라 슬림 도킹스테이션을 통해서 보다 풍부한 컴퓨팅을 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올해 한해도 HP를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에이빙에게도 VIP 프로듀크 올해의 상과 같은 이런 훌륭한 상을 저에게 수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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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